나 안에 좀 부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붓잖아 그렇긴 한데 지선 씨는 뭐 잘생겼으니까 어떤 거 입어도 잘 나와요 네가 나한테 7년 동안 잘생겼다는 말 처음 들었어 지금 뭔 소리야 야! 진짜 소름돋았어 야 생각해봐 내가 잘생겼다고 했어 안 했어? 생각해봐 그거는 그냥 한 마리가.. 암튼 근데 조금 일단 두 분은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그냥 조금씩은 알고 계신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씩은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퍼스널 컬러는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뒤로 편하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고 역시 너무 편하네요 두 분이 되게 비슷한 어떻게 보면 똑같은 타입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장 몽 많이 때리는 사람 있으신가요? 잠깐만 이상해 나도 몽 잘 때리긴 한데 진짜 얘는 얘는 진짜 평소에 많이 해 아니 누가 이상해요 뭐 하냐면 얘가 진짜 그런 적이 많아 나도 나는 얘가 차에서 나 앉아 있었거든? 나 여기 막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얘가 멍 때리면서 얘 스스로 대화했어 아니 스스로 대화하는 거야 혼자 말이야 아니 스스로 대화하는 거야 나 진짜 나 진짜 아 지성아 나는 베이킹 진짜 이건 뭐예요? 아니 뭔지는 보여줘야지 안 봐! 시즌 1 마지막 쯤에 우리 샹하이 갔잖아 샹하이 어 시즌 2도 마지막 쯤에 여행 한번 갔다 와야지 그치 그래서 제주도를 가자 그걸 여기서 나한테 딱 말해주는 거야 저 어제 얘기했었잖아 연습할 때 그런가? 제주도 가자고 아 집중 안 했어 네 이토널스 예강곡 재민이 형의 옛날 영화 이토널스 예강곡 이토널스 예강곡 이토널스 예강곡 방금 뭐 얘기 안 했어? 이토널스 볼 수가 없어? 너무 없어 디자인 머리 왜 저래? 그냥 디자인 머리 왜 저래? 여기서 최초 그럼 이렇게 하자 다 각자 다른 걸 하는데 한 명만 찍어 안 해 어 어 어 뭘 거야 아 아 아 아까 아까 지성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성이 월급 좀 빼고 우리 한 시간에 이렇게 뭐야 뭐야 출나도 잘하는데? 뭐야 똑같아 아니 그거 보고 연습했어 사연스 진짜 많이 들었어 네 근데 동작이 똑같았어요 맞아 지성이도 그런 색깔 그런 머리를 한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지성이가 또 마크 형 영혼 때 하는 머리를 보고 너무 아 너무 멋있잖아 하고 싶어서 또 했죠 아니 이거 하다가 제 머리 보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또 중간에 살짝 부르도록 아 아 지금 지성 씨 머리에는 마크 형 머리와 천러의 머리가 섞여 있다는 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드림이 꾸찌있습니다 꾸찌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지성 아 움직였어 움직였어 어떻게 해 움직였어요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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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지막 좋았어요 자 이렇게 무선 누구예요 그러면? 잘했어 잘했어 중국에 있는 할머니 집 몇 층 야 나 가봤냐? 나 가봤냐? 너 얘 가봤나? 나 가봤어 나 알 것 같아 나 진짜 알 것 같아 야 설마 할머니 집 없고 막 그런 거 아니지? 어? 할머니 집 없고 막 그런 거 아니지? 없으면 어디서 사 아 그니까 뭐 요즘 내가 어 빠진 색깔 내가 가장 좋아 하는 색깔 이거 안 빠졌으면 너 진짜 끝났어 난 CJ 색깔이 형 잠깐만 안 빠졌어 이거 잠깐만 이걸 안 빠졌어? 그러니까 정신 Don't miss up my temper 하 Don't mess 헐러도 진짜 늦게 자는데 야 나 요즘 일찍 자 아 진짜? 나 요즘 나 요즘 늦게 자도 셋이 안 넘어 아니 둘이 뭐예요? 이게 진짜로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사실 라이벌이요 그 제노 씨가 천지에 저거 저거 제노 씨가 하 하 하 말 좀 하자 하 멤버 중에 귀를 닫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? 누구야 누구야? 누구죠? 그거요 나야? 넌 진짜 뭐 숙소 있는 모습 같다 라면이랑 햇반 준다 계란 있으면 미쳤어 맛있어? 한 번 더 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렇게 숙소할 거야? 잘리고 싶어? 이거는 못 가게 한 거죠 자 이제 내 차례 진짜 맛있을지 안 맛 없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먹어 그렇게 맛 없냐? 아니 이상해 약간 뜨릿 뜨릿 비릿 비릿 냄새 나잖아 그렇게 별로 일지 않은데 좋지도 않아 약간 약간 조금 안 좋아 한 입 먹고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 오케이 그럼 그거는 그냥 불호인 거야 완전 너 한 번 보고 더 보고 싶을 마음이 없어 아 그런 느낌? 그 정도야 이미 단무지 혼자 먹었으니까 이제 그냥 혼자 라면 좀 아니 같이 먹으라고요 단무지는 원래 같이 먹어서 그런 건데 그랬으면 아까 그냥 단독으로 다음 주에 안 먹었어 근데 네가 일단 단독으로 먹어 보자고 한 거잖아 잠깐 근데 이거 차가운 아이스크림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다고? 아 원래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스킨도 아니야 얼음 넣어서 아니 진짜로? 한 번만 진짜 하나 딱 진짜 하나 먹어봐 진짜 나 이 느낌 너무 싫어 뭐야 얘는 와 이거 최악이다 진짜 깜짝이야 겁나 맛없어 뒤에 왔구나 약간 반응이 느리네요 여기다 뭐 치실 거야 우리까지는 난 바보구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뿜뿜뿜뿜뿜뿜 방금 밖에서 길거리에서 걸었다가 누가 우리 기절시키고 지금 정장에서 여기로 하잖아 갑자기 그런 상황 만드는 거야 응 지금 받아쳐주면 되는 거지? 응 받아쳐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끝 오케이 오케이 야 잘해 스테판 뭐라고? 스테판 뭐라고? 스테판 뭐라고? 스테판 뭐라고? 스테판 카리 아 지성희 씨 스테판 파크 미쳤다 요리하기 우리 식사 하나 만들고 드림 전체 밥 먹기 드림 전체 밥 먹기 빼자 우리 둘만 먹자 아 그래? 네가 하나 하고 내가 하나 할게 내가 하고 너 걸 먹으면 되는 거잖아 제대로 하는 요리야 라면 만들 아아 아? 아 당연히 왜 슝 슝 야 이거 술 취지 이렇게 해야 되지 좀 더 섹시하지 않니? 보여줘? 보여줘 보여줘 야야야 아니 네가 흔들어 지키지 말고 네가 놀라야 돼 아 그래? 어떻게 박지성 사진 쓰고 제사지 안 써요? 야야야 시작할 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시작할 때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시작할 때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러분 귀 좀 잠시만 말아주세요 그냥 찍다가 찍다가 엄청 응원해줘 들리지 아니 그러니까 응원해주니까 응원이 아니야 응원해주니까 내가 모니터를 봤는데 응원이 아니라 진짜 잘 나오면 그냥 이렇게 아니 그 막 그렇게 되니까 내가 자신감 생긴 거야 나 자신감 생긴 거야 너 멋있나 생각해서 나 멋있나 생각해서 나 멋있나 생각해서 모드 포즈다 나 왜 이렇게 멋있지 생각해 나 왜 이렇게 멋있지 생각해 머리 진짜 이상해지고 지금 약간 약간 비맛고 있는 거 같아 네가 하고 더 이상해졌어 됐어? 나 봐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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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찍으면 괜찮아 어? 어? 드디어 야야야야 야 예산아 찍어도 돼 사과 없어 야 진짜 웃겼어 솔직히 사과 없어 사과 없어 안 찍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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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피해 대장소 창피하네 대장소 창피하네 가위바위보 어! 어 뭐야? 지네 사람 먼저 하죠 이긴 사람 문제였어 뭔 소리야 보통 그럼 다시 하자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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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설레 행복해? 어 좋아 좋아 근데 죽일 때 이거 엄청 약간 이렇게 무서운 소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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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국어 이상 능력이 있다라는 거에 기준은 솔직히 말해서 영어 조금만 해도 이해한 거는 가능하다고 어 그래 그래 그럼 재민이 형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고 아 그러니까 지성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아니 지성이는 충분하지 못해 봐봐 오케이 할 수 있잖아 오케이 아니 딱 폰을 런치니가 했더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천지의 이것저것 멤버라 봅니다 너무 뻔하잖아 근데 나는 안 돼 천러는 난 약간 아니 천러는 아니야 아니 진심으로 나 지성이랑 팀 아닐 거야 천러는 아니야 진짜 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거 했었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너가 이거고 내가 봤을 때 너가 이거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너무 젖었어 지금 너무 습하고 다시 또 습했다가 다시 또 습하고 아니 이 부분은 더웠더니 다시 또 습하고 아니 습했다가 그만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러 좀 막아주세요 전혀 오디오 감독님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긴 해 항상 진짜 죄송합니다 공기 간장 안 먹기 안 먹기 양국 매출 잠깐만요 이거 약간 이거 원래 아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둘 셋 매출 서코드 기본 맛 어니엄 맛 어니엄 맛이 뭐예요? 어니엄 맛이 딱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응 양평맛 별른데? 내가 엄청 좋아해 하나 둘 셋 어니엄 맛 셋처럼 해야지 하나 둘 셋 밥 아 요즘 잠인데 우리 아쉬움이 맞춰놨는데 해봤다 안 해봤다 하나 둘 셋 해봤다 안 해봤다 했으면 진짜 맨날 하죠 한 시간 한 번 응 아 진짜 아니 너 너 너 왜 발랐어? 빠른 게 더 바보지 바보지 빠른 게 더 바보지 근데 안 돼 아니 돼 돼 돼 돼 돼 창 창 창 이거 뭐야? 귀여워? 응? 귀여워? 맛있어 아니야 씨 오! 천러 이거 이은이 형들의 노래를 오! 오 천러가 맨 처음으로 나왔어 그리고 단체 이거 머리 순서인가? 혜찬이 또 단체 그 다음에 재민 씨 그거 천러야 뭐? 말 좀 해줘 일하고 있잖아 우리 딸기 싸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오! 베이커리 오늘 약간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자격증을 포기할까? 진짜 지상아 좋은 시기 생각이야 근데 왜 따고 싶었어? 약간 사람들 너의 편 너의 내 편견 없애지려고 에잉? 아니야 그런 거 말고 베트라미에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내가 요리해서 먹으면 좀 더 아니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하면 하지 근데 약간 굳이야 이제 한 번 인생의 목표지 할까? 그래 해 응원 응원해줄게 지상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으아 오케이 이 친구가 정말 요리를 잘해요 그럴 거 같아요 오호 안 쓰지 않아 이제? 네 안 쓸 거예요 그쵸? 나도 먹어야 되니까 잠깐만 야 손 집 가서 한번 먹어 손 빠르다 아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요 자 우리 괜찮아지마 하나 잘 할 거야 굿 오 앤디 그냥 이대로 해 너 앤디잖아 괜찮다 그치? 괜찮아긴 한데 저 좀 다르게 좀 특이하게 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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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크 이거 뭐야? 이거 어차피 망해가지고 그냥 한번 특이하게 해 봐야겠다 해서 망하지 않았는데 왜 망할까 생각해? 너무 공간이 공간이 벌어졌어 자신감 가져야지 뭐 하는 거야 운동 그렇지 그렇지 지금 영상 찍고 온 거 돌려봐 3년 전에 천러랑 같은 이제 보컬룸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장난도 치니까 그냥 되게 장난칠 겸 진짜 웃기게 한번 써봐가지고 보여줬는데 천러가 그걸 하도 말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설을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거 딱 하나 썼거든요 우와 핫초코다 오 나는 핫초코인데?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구먼 요 와 이거 왜 4번이야? 4번 왜 4번이야? 설날 정신 차려 아니 너가 왜 부끄러워해? 재밌잖아 말도 안 돼 제일 나랑 안 비슷한 거 있잖아 아니 너무 지성이 같아 같은 거야 그걸 보고 부끄러워서 박지성 같잖아 나 오늘 약간 부대찌개 감성 부대찌개 괜찮다 부대찌개? 부대찌개 파는 카페야? 아 팔 수도 있지? 이지하 너무 쉬워요 귀여운데? 이거 밟는 거 같아 아닌가? 너 죽고 있잖아 죽고 있잖아 너 지금 아 자꾸 내 옆에 앉을라 그래 구성력 하는 거야 구성력 하는 거야